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레잔드로 닥터 곤잘레지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담당하는 교수 중 한명입니다. 이 모듈에서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특히 생성지능을 사용하는 윤리적 및 교육학적 의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용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반성하고자 합니다. 어떤 주제로 작업할 예정인가요? 글쎄, 우리는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사용의 기회와 도전,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철학적 맥락, 생성 인공지능의 언어모델에서 편견과 차별과 같은 특정 문제, 또한 사람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이러한 언어모델을 사용하는 데 있어 윤리적 책임을 엄수하여 최종적으로 인공지능과 교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여러분을 세계여행에 초대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